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및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니까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폭로의 주인공은 민변 출신의 최근에 활발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고 있는 권경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55세구 사법연수원 33기 출신입니다. 권경의 변호사의 폭로에는 집권 세력이 어떻게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에게 간섭과 개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언론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은유착 사건을 기획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경의 변호사의 폭로입니다. 8월 5일날 권경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잠시 동안 올렸다가 내려버린 그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9일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일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페이스북에 스카이 캐슬이 끝나고 하우스 오브 카드 여기서 하우스 오브 카드는 미국 백악관을 배경한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시작이라는 간단한 글을 올렸습니다. 5분도 최 지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의 보도와 전화통화가 저에게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적극적 응원이 의심으로 바뀌었던 변곡점이었습니다. 이후에 꽤 유혹적인 회유의 거래 제안도 왔고 입을 다물어는 직접적인 경고와 압박도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 하나쯤은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없던 압박과 공포였습니다. mbc의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보도 몇 시간 전에 한동훈은 반드시 내 쫓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아끼던 선배 변호사 출신의 충고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지위가 너무 높았습니다. 매주 대통령 주재회의에 참석하시는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 말입니다. 몇 시간 이후에 한동훈의 보도가 뜯고 그 전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그리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8월 6일자 중앙일보의 김민상 기자는 권경혜 변호사 페북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mbc가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날은 지난 3월 31일이었다. 권경혜 변호사가 언급한 방송을 관장하는 분으로는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으로 꼽힌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은 올해 59세고 사법연수원 30기라고 합니다. 한상혁위원장도 민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권경혜 변호사와도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권경혜 변호사와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사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한상혁위원장이 권경혜 변호사에게 압박석 전화를 종종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한상혁방송위원장이 권경혜 변호사에게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전화를 했던 시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연기한 뒤라는 점입니다. 한전지검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3월 31일 날 m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한상혁방송위원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 얘기가 4월 초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다음 질문은 폭로의 의미입니다. 권경혜 변호사의 그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굴비묵듯이 엮어서 처벌하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처음부터 실체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기획된 사건이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mbc와 같은 그런 방송이 동원된 이른바 권언유착 사건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민변 출신의 권경혜 변호사의 그런 한상혁방송위원장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mbc 보도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채널A의 갑작스런 재성인 결정 보류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충분히 끼쳤을 가능성을 또한 뒷받침하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그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가를 물리기 위해서 전화를 하였다는 사실 여부의 진위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권유경의 변호사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한 과정을 꼭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집권 세력이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정직과 공정으로부터 크게 멀어진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아무튼 진실과 정직과 공적과 중립성 위에 매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누르시게 되면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gongtv도 늘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